초롱아! 초롱아! 어디 계세요? 어서 나오셨어요? 다시 들어가 보세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오빠랑 싸울 거예요? 한 판 붙어볼 거예요? 초롱아 여기 들어가서 뭐했어? 일로 들어와봐 들어가 봐 초롱아 지이 언니 목소리 들리네 큰 언니 이제 카메라 목소리에는 거의 반응을 안 하시네 우리 초롱이가 산타 할머니 같아 지금 계단으로 올라왔어 초롱아? 계단으로 올라왔어 아주 잘했어 초롱아 고맙습니다